여러분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난리 군인은 지금 난리다 저수지마다 우와 거기가 21, 23, 24, 5 큰 거 잡으려면 오지 마십시오 여기가 어딜까요 군인권에 있는 저수지 대물날에서 5분 걸리는 저수지 어딜까요 산호지 됩니다 오 미치겠다 산호지 상류야 큰 고기를 바라는 분은 산호지로 오지 마십시오 작은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산호지로 오십시오 우리 서조사님께서 이렇게 또 역할을 잘해줍니다 예쁜 채여사가 여기 가보라 했거든 그러니까 짬나고 오신 분인데 너무 재밌는 거야 사모님과 함께 왔는데 보여줄까요 중간 점검 와 망태기째 좀 찍어주고 갈까 했는데 급한 일 있어 그냥 간다고 조항을 주십니다 오늘은 5월 2일이거든 5월 3일 화요일이에요 예쁜 채여사 장사 열심히 하라고 영업에 열심히 도움되라고 또 이렇게 장고기지만 저에게 줘요 장고기가 많은 곳에는 항상 월척이 있는 거 알죠 4차나 원래 산호지가 베스터였어요 근데 베스가 다 사라지고 토종토로 된 지가 2년 됐거든요 그러니 이 안에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봐 산호지 고기 이쁘죠 장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돼요 장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고 큰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된다 참조해서 5월 5일 6일 7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우도 끝장나게 잘 먹어요 고기 이쁘죠 그래서 이 사이의 고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이의 고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데요 정말 좋은데요